72번 고객님 72번 고객님 안 계신가요? 옙! 72번 고객 황출근! 4번 창고에 용무이 써왔습니다! 어?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 군 적금 때문에 오셨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옙! 만기 소령을 허가해주시는 것을 윤호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가능할지 검토해 주실 수 있음에 대하여 물어봐도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기 소령을 허가해주시는 것을 윤호하는 것에 대한 아 그러니까 만기 적금 수령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선 신분증 돈 내놔! 전부 입 다물어! 지금부터 이 은행은 우리가 접수한다! 버튼 짓 하면 전부 쏴버릴 테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거기 있나? 저, 저요? 말뚱말뚱하게 서 있지 말고 나 따라와서 금고문 열어! 에이! 네? 옆에 놔! 너도 따라가서 돈 챙겨! 여자 혼자는 무거워서 다 못 들고 올 거 아니야? 저 말임꺼! 그럼 거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개짓거리 하지 말고 빨랑 가서 돈이나 담아와! 흠흠 진정한 해병인 이 몸에게 겨우 그런 고철덩어리로 하는 협박이 통할 거라 생각한다면 정확히 맞췄군 조, 조금만 참으세요 비상벨을 눌렀으니 15분 안에 경찰이 와줄 거예요 과연 출동 시간도 15분 전에 맞추는 건가? 해병 정신이 살아있구만 그래! 와이중얼거리고 있어! 빨리빨리 안 담아! 설, 설, 쬐야 할 거 같은데 일단 보고부터 올릴까? 아! 지, 지금 도망쳐버리면… 어! 강! 도질하는 건 너무나 즐거워 해병님! 질문 있습니다! 강! 뭐? 나 물은 거냐? 여기 자루가 다 차버려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윤호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자루가 다 차버려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니 그딴 걸 왜 물어봐! 그냥 다른 자루에 담으면 되잖아 빡대가리야! 아! 아 그러면 되는 거였군! 역시 현명하시지 말입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뭐가 현명해? 너 나 지금 놀리냐? 아닙니다! 막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먼저 떠올리는 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이지 말입니다! 아니 뭐… 사실 어렸을 때 싱크빅 좀 하긴 했는데 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어 그래 여쭤봐 여쭤봐 여기 자루에 만원권을 담을지 오만원권을 담을지 궁금증을 제시하는 것을 허락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구함에 따른 대답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을 윤호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것을 용납해 주실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며 타러 노출된 경로를 확인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의 여부를 알 수 있을지 모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답을 검토해 주실 수 있을지 물어보는 아이 왜 이렇게 안 와! 좀 있으면 경찰들 들이닥칠 시간인데 헉! 설마 이 새끼 지 혼자 돈 들고 쨍군 를! 여쭤봐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을 윤호해 주실 수 야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사! 내가 5분 안에 정리 끝내서 나오라고 했잖아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 줄 알아? 그, 그게… 질문 하나만 한다길래… 아오 빡대가리 새끼 진짜… 어? 뭐야? 너 총은 또 어쨌어? 어? 뭐야? 내 총 어디 갔어? 아! 니 녀석의 총! 이걸 말하는 걸까? 그 녀석은 내가 분해해 버렸다고! 어… 어… 기사마!!! 오바죽 떨지 마 새끼야 그리고 넌 그거 내놔 임마! 싫은데? 내가 왜 너희 같은 남의 물건 훔쳐가기나 하는 범죄자들 말을 들어야 하지? 으, 너도 내 총 훔쳐갔잖아 새꺄! 미안하지만 난 도둑질 따윈 하지 않았다 그저 긴빠이 쳤을 뿐! 긴빠이?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엄연한 범죄 행위지만 긴빠이는 그저 다른 곳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해병에게로 옮기는 좌표이동 행위일 뿐! 훔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 뭔 개소리야! 그게 그거잖아! 너 이 새끼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내가 못 쏠 거 같아?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미 늦었다라는 건 알겠군 뭐? 어? 꼼짝마! 움직이면 발포하겠다! 이미 쐈잖아, 씨...발... 현 시간부로 너희를 은행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감사합니다! 덕분에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네요 아닙니다! 진정한 해병이라면 그런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오오오 어쩐지! 해병대 나왔다고! 자네 몇 낀가? 헛! 넵! 필! 승! 1207기입니다! 선배님은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을 윤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가능할지 검토해 주실 수 있음에 대하여 나는 공익일세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우리 은행에서 주는 작은 선물이니 받아두게 네? 아니 굳이 이러실 필요는 아냐, 너도 너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지, 진짜 괜찮습니다! 딱히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이, 이건... 그러니까... 훔친 게 아니라 긴빠이... 남은 사람 잘 안 하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